2022년 11일 스타토 고우 공부방송 넘바바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 위 나는 샛빛 모든게 다 샛빛 가겠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방금 저 뒤에서 뭐가 빼꼼한거 같은데 여기 이쪽이쪽 이쪽이쪽 내가 잘못봤나? 그냥 나뭇가지 같은건가 이쪽에서 뭐가 빼꼼한거 같은데 어?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좀 마음 좀 추스리고 갑시다 좀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뭐 훔쳐가거나 뭐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그냥 조금만 둘러보고 편하게 이따 나가겠습니다 허리가 나긴 하는데 잠깐만 누구 있어요? 혹시 계십니까?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쇠끈는 소리 같은거에요? 잠깐만요 혹시 누구 있어요? 잠깐만 저기 뭐 있는거? 잠깐만 누가 있는거 같아 여러분 봤죠? 하얀 물체 같은거 보이죠? 잠깐만 봐봐 잠깐만 봐봐 봐봐 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 누구세요? 여보세요? 들어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들어가도 되죠? 네, 저 들어갈게요 들어오신 거라고 허락하고 가겠습니다 말소리, 말소리 노숙자 있거든, 노숙자 잠깐만 안돼, 그 노숙자 있어 아까 기침 소리 들었습니다 사람이시죠? 맞죠? 사람 맞죠? 저 들어갈게요 저 잠깐만 들어갈게요 문 놓으세요 문 놓으세요 조용히, 조용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장난 아니다 뭔 소리야? 바람소린가? 뭔 소리야? 바람소린가? 누구야? 뭐야? 하지마, 누구야? 잠깐만 나 여기서 뭐 본 것 같아, 여러분들 방금 여기서 뭐 흑어영거 칠한 것 같은데? 숑? 여기 뭐야? 나 100% 봤어 혹시 누구 있어요? 누구요? 누구세요? 누구신지?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스탑, 스탑, 스탑 왜 이러미니? 저스트 모몬 왜 그러지? 망자가? 열었어요 나오시려면 나와 보세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냐고요? 모든 게 다 삐 나 진짜 미쳐버렸네 잠깐만 왕자님 저 자세히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왕자님 저 국대 감독, 벤투 감독입니다 들어가 들어와 아까 집에는 커텐이었는거 같구만 맞지? 도망가지마! 도망가자 얼음! 벵풍? 여기가 기운이 쉬네 여기쪽이 특히나 쎄 선생님! 들어오세요 여성분이신 같은데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혹시 몰라 준비했습니다 라이터도 있고 이건 폐호흡용입니다 타깃감이 좋습니다 입담염도 준비했습니다 좀 센걸 원하시면 조커로 하시면 되고 부드러운 걸 원하신다 그럼 우리 할리퀸 누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바로 확인해 이번에 박힐 때야 승진.. 나방이 줄 수도 있음 이게 aconteceu... 농담이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시는 분은 그ız 내가 말하려는 또치 한국의 한골을 4. 2. 3. 2. 3. 2. 2. 3. 5. 봐봐 움직이지..이거 이거 이게 닫혀있어 저기 봐봐 봐봐요 여러분들 자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하시고 우리 얘기로 합시다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고 선생님 그만하시라고요 저한테 그냥 말을 편하게 하시라니까요 원하시는게 있죠 저한테 뭐 찾아달라고 하시는겁니까 저한테 뭐 찾아달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뭘 몰라요 제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서있다 서있다 봐봐 봐봐 잠깐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봐봐 빨리 봐 봐봐 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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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혹시 못봤습니까? 제가 가리키는 거 눈 끄먹고 얼굴 허연 어떤 여자애 형제 못봤어요 전담님 아니 전담이란다 전담이란다 스 형님 파세린 파세린 인텐시베 카레? 파세린 왕자님 저한테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왕자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렇게 센 망자는 아니에요 조금 장난이 심한 느낌 누구 있어요? 또 뵙습니다 또 뵙지 출발 저기서 뚜뚜뚜뚜뚜 소리하는거 뭐야? 또 귀절했던 데랑 비슷하다고? 뚜뚜뚜뚜뚜뚜뚜하는게 뭔 소리야 이거? 영상편집 1.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이런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초대가 있잖아 초대가 있잖아 초대가 있다라는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초대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정정이 됐을때 초를 사용할때 쓰라고 있는otle가 아니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유골암도 있고 천일염인거 같은데 신한 천일염 뭐라고요? 이코라 함부로 만져도 되냐? 유통기한이 다 지났을건데 천일염의 유통기한은 천일염 원래 여러분들 제가 여기를 메인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원래 여기가 답사 방송으로 한 15분 정도 했을거에요 근데 엄청 세가지고 방송을 안했을까? 내가 그랬을거에요 그래서 와봤거든요 여기 밖에 바람 많이 불고 시맨바닥 내버렸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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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